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덟째 날 강의네요. 자 그러면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주요 표현 세 가지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뭐 하세요 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동사의 마스형에다가 나사이 붙이는 거 배웠고요. 그리고 뭐 뭐 하고 나서 그래서 태형 다음에 가라 쓰는 거하고 부정의 가정법입니다. 이번 과에서도 나오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케레바 나리마생 이라는 거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56페이지 여덟째 날 주요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겁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나케레바 나리마생 그러면 무언 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무언 뭐 해야만 한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쿠테모 이이데스 라는 건데요. 여기서 자 나를 하나 써주세요. 그래서 나쿠테모 이이데스 그러면 무언 뭐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의미하고 좀 상반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무언 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나쿠테모 이이데스 그러면 무언 뭐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회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인이いたとき 이에대와 지분의 회화는 소우지もしませんでしたから 本当に大変でした. 本当に大変でした. 식지も自分で作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 어떠셨습니까? 첫 번째 회화 잘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56페이지 첫 번째 회화 단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에 나오는 게요. 이미 입문에서 나왔던 단어인데요. 자쿠니 그러면 고국 또는 나라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다음에 나오는 게 동사의 과거형이 명소를 수식하는 거 나옵네요. 이따 도끼 그러면 있었을 때 자 이루 도끼 그러면 있을 때 여기서는 뭐 이따 도끼 했으니까 있었을 때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지분 그러면 저희가 일곱째 날인가요? 지난과에서 배웠는데 지분 대 그러면 스스로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대를 뺐으니까 지분 그러면 자기 또는 자신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은요. 청소라는 의미의 소지. 자 소가 깁니다. 발음 주의해 주십시오. 소지 그러면 청소라는 말이고요.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혼또니. 혼또니 그러면 정말로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쇼쿠지입니다. 쇼쿠지 그러면 식사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Tsukuranaければ. 나ければ가 나오면 뒤에 반드시 오는 게 뭡니까? 그죠? 나리마생이라는 거 주요 편에서 나왔었는데요. 자 Tsukur란 동사 기본형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만들지 않으면 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바뀌지 않아서 계속 아내로상하고 오바상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내로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인이 있다 도키 그랬으니까 고국에 있었을 때 나라에 있었을 때 이에 대화 집에서는 지분 노 해야노 소지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방에 청소도 심하신데시다 가라. 심하신데시다 그러면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죠? 다음에 가라 붙여서 이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또이 정말로 다이엔데시다.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정도가 되고요. 그랬더니 오바상이 얘기를 합니다. Shokujimo. 식사도 지붕데. 자 자기 스스로 또는 자기가 Tsukuranaければ. 나리마생까. 뭐 뭐 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만들지 않으면 안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57페이지 일본어로 말해보세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브로 되어 있네요. 자 식사를 만들지 않으면 안됩니까. 그러면 Shokujimo. Tsukuranaければ. 나리마생까. 다시 한번요. Shokujimo. Tsukuranaければ. 나리마생까. 라고 하면 되고요. 네 만들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에 또는 하이 어느정도 좋습니다. 여기서 에 로 해볼까요. 에 Tsukuranaければ. 나리마생. 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첫번째 운동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운동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그러면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되고요. 네. 운동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에.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번째 회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첫번째 회화 잘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두번째 회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두 번째 회화 잘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단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게요 라고 되어있는데요 의미는 만들지 않아도 이런 말인데 원래는 만들다 라는 말을 먼저 부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作らない 그러면 만들지 않는다에다가 나이에다가 이를 떼고 くても를 붙여서 무언 무언 하지 않아도 라는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作らなくても 그러면 만들지 않아도 라는 의미가 되고요 다음에 나오는 게いいです 나왔던 말이죠 괜찮습니다 또는 좋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다음에 나오는 게 마이니치 마이니치 그러면 매일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요 료 라고 되어있어요 자 장음입니다 긴 발음입니다 료 라는 말은 기숙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아느리아 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아니오食지와作らなくてもいいです 식사는作らなくても 만들지 않아도いいです 괜찮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마이니치 매일 료는職도데 료의 그러니까 기숙사 식당에서 타베테います 자 먹고 있습니다 타베테이ます 먹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다음은 오빠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それはいいですね. 그러면 그것은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좋습니다보다는 여기서는いいですね를 다행이네요라고 해석해주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59페이지 1번으로 말해보세요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에行かなくてもいいです. 자,行かなくてもいいです를 쓰면 됩니까? 되니까요.行かなくてもいいです라고 하면 되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보지아나도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에見なくてもいいです. 네, 그렇죠. 보지아나도 됩니다. 그러면 자, 이에 아니요.見なくてもいいです. 다시 한번요. 이에見なくてもいいです. 간단하니까 여러분들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회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요.食事は作らなくてもいいです. 毎日寮の食堂で食べています. それはいいですね. 어떠셨습니까? 두 번째 회화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번 과에서는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 낳ければなりません. 이라는 표현하고요. 그리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는 표현. なくてもいいです를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써 여덟째 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